안녕하세요 퀴컷입니다 오늘은 밖에서 밥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번에 감자씨에게 받은 쌀로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라면도 끓여서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찬도 데리다가 이제 잘 된 것 같습니다. 밥은 다 했고 이제 라면 끓이고 있습니다. 딱 여는 순간 소주가 빡 당겨버리네요. 밥 잘 된 것 같습니다. 맛있다. 맛있습니다. 류노 히토비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와우 페리 굿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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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